어느 동네나 오래된 세탁소 하나씩은 있죠. 그중엔 종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. 백조세탁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백조세탁기가 첫 손을 보인 후 백조세탁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그 세탁기가 아직 남아있으잖아.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금성 백조세탁기. 이 세탁기가 바로 대한민국 세탁기의 시초입니다.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LG세탁기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가전이 되었습니다.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. LG트롱 투이너씨.